지금 여러분들 김만배 제외학은 다 불었지 않습니까? 김만배 제외학은 정령학은 녹취록을 다 공개했고 남욱은 본격적으로 결제라인의 최종자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민영이는 돈 전달했다고 불었고 남욱 씨의 대학교 후배도군요 유동규 씨는 돈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동규 씨가 분 것이 가장 뼈아프겠죠 유동규하고 백번 천번 그렇게 술집을 다닌 거 아닙니까? 김용 씨하고 정진상 씨가 모르는 거 아는 거 다 여러분도 알겠죠 그걸 검찰 수사에서 다 불과 아닙니까? 모두 이재명 책임론 입장이지 않습니까? 김만배 제외학은 남욱이 정령학에게 신문하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이 정진상과 이재명에 보고된 거 아니냐? 아니 그 큰 사업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고를 받고 왔지 않고 결제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마 곧 남욱 씨가 석방이 되는 모양인데 유동규 씨처럼 모든 것을 불어넣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여러분 이거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업이 정진상과 이재명이 보고된 거 아니냐? 정령학이라는 회계사도 회계사 출신답게 여러분 좀 쪼자내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기 살길만 찾지만 여기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했지만 남욱 변호사가 여러분들 작심하고 물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재명이 톱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점이란 거죠.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이야기하고 저는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석방을 앞두면서 그의 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진행된 김만배 남욱 유동규 씨 등의 재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정령학 회계사에 대한 남욱 변호사의 정인신문이 이어졌다. 직접 신문 기회를 얻은 남욱 변호사는 정령학 회계사에게 대장동 위례사업 초기인 2014년 말에 경에 상황을 물었다. 남욱 변호사는 정령학 회계사에게 위례사업은 공모 절차 진행하며 정인이 유동규 씨와 상의해 유한기, 정진상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에게 보고해 다시 확정된 다음에 공모가 진행됐는데 대장동 사업은 정인이 유한기, 정진상, 이재명 순수로 보고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정령학 씨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위례 건은 유한기 씨를 만난 게 맞지만 대장동 건은 유동규 씨가 유한기 씨를 아예 못 만나겠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 그쪽으로 어떤 내용을 보고하거나 허락받은 경우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 만났건 만났지 않았건 합니까? 이재명이 결제를 한 건 사실이 아니냐? 정점에 이재명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이 남욱 변호사의 여러분들 지리의 초점이고 남욱 변호사가 여러분들 불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러나 김만배는 여전히 거부하는 거죠. 이재명 측 지분이 부위입니다.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만배가 뭡니까? 이재명이 여러분 할아버지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삼촌입니까? 동생입니까? 40% 넘는 지분을 어떻게 김만배가 다 가집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만배 씨 측은 이재명 측 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뭡니까? 다른 사람 지분이 없고 모든 게 다 김만배가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에 하나인 김만배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을 따지는 상황이 됐다. 김만배가 석방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관건이다. 그런 거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을 받을 때 대부분 아마 혜미가 곽상도 의원한테 50억을 제공한 거하고 유동규 씨한테 대부분 그 정상은 사람을 구속하여, 그런데 이 정도는 어떤 역할을 부르거나 손에 가진 게 아주 많은 마음으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ceptcto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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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